이름, 민성, 대생믹냉, 이종, 대생경력, 15년, 직업, 인플루언서, 댄서, 혁진, 이 채널의 주인장이며, 경력에 비해 대생족밥, 이름, 준환, 대생믹냉, 개세많은 리트박서, 대생경력, 12년, 직업, 리트박서, 특집, 민성보다 한살많은 종아해지는 돈이며, 무늬도와 반응, 형, 걔들 족밥 아니뇨? 들어봐라. 내 조합은 황금철장갑팀이, 파워 파스턴산, 중환영은 그냥 산타구주자, 안으로 되네.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. 기본기는 확실히 중환영이 탄탄한 듯한. 두번째 라운드 스타트다. 난 칼란패스 장인, 주만영은 본인 장인이다. 강력한 핵펀치, 댄즈 보소. 강력한 핵펀치, 댄즈 보소. 왜 이렇게 족밥이냐고? 이번에도 내 악세는 개삭이고, 두만영은 개술의 악세더. 개념치, 댄즈 보소. 도망 두번째 라운드 스타트다. 전형 천사의 림이라서 한 번 더 살아납니다. 이 악세는 얻은 공격 15강이라 이전킬 한 대 맞으면 개 아프마. 저형 잭사곤 장인임. 저형 잭사곤 장인임. 저형 잭사곤 장인임. 저형 잭사곤 장인임. 저형 잭사곤 장인임.